이렇게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열국, 열국! 넷플릭스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갑자기 셀카 찍고 있어. 부끄러워진다. 안녕! 안녕! 이벤트 위기도 한 것 같아요. 오늘 촬영이. 21년. 거제. 올라온 사진 하나를 위하여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걱정하지 마. 끝나고 겁나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그거를 보냈는데 감독님이 실무. 딱 한 가지 포즈로. 새벽에는 웅크리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? 갑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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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을. 타지에 가서 열심히 그런 일하는 모습들.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동갑으로서 너무 멋있는 모습들이어서 저는 더 성숙합니다. 저거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저? 저. 하리뚜. 봉희. And she's the one? Yeah. 그린 그림입니다. 제가 그린 그림은 긴. I had to prepare. 어. 몰라. weird is it? 그래요. boring, boring, känny. okay, yeah, yeah. 새로운ebene입니다. 정말 지금 이거 한 달째. 족하게! 준비했단 말이야. 좋아해서 물에 사는 공... 바이 복!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만나요! 사랑합니다. 부끄러워요. 아... 아... 근데... 앉아! 얘기하는... 어휴... 주면 왜 이렇게... 어... 무서워... 아... 아... 그럼 드디어 잘 수 있습니다. 이야... 아니 근데... 백허그로 해주세요? 네... 말할 날이 없어, 지금. 네... 컴입니다. 저희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